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이 오늘 6월 초에 예상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 말까지 단기 부채 한도 올리기와 특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국 지난 4월 농업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로 하락했다는 연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노동부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여가 및 접대 그리고 사회지원 분야에서 고용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영상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정치권의 퇴출 압박 및 악재 속에서도 올해 틱톡의 광고 수입 수익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6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 내 틱톡의 입지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 광고 계획을 변경한 광보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이 증단돼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 이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에 재학 중에 21살 대학생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망자는 50대 노숙자 남성과 20세의 데이비스 대학 학생이며 부상자는 길거리 텐트에서 노숙을 하던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 지역 카슨과 캄튼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시속 75마일로 추정되는 토네이도로 전깃줄이 떨어지고 한 주택의 지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경 LA 카운티 커머스 지역 한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만 스퀘어 피트 이상 넓이의 단층 건물이 화염으로 뒤덮였던 가운데 화재로 인한 연기는 20마일 밖에서도 목격됐습니다. 5월 5일 멕시코계 축제인 신코데 마요를 맞아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는 음주운전 등 불법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집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올림픽길에 최대 경찰력이 동원돼 순찰이 이뤄집니다. 음주 단속은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현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하며 공원 안기 텍사스주에서 버스에 태워 보내진 망명 이민자들이 또다시 민주당계 뉴욕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4대의 버스가 도착하는 등 이제 망명 이민자들의 문제는 백악관의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지난 일요일 새벽 5시경 길을 걷던 여성을 스쿠터로 친 뒤 성폭행한 용의자의 영상을 경찰이 공개하며 체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마약 단속국이 브롱스에서 500만 달러 상당의 가짜 옥시코돈과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이 3일 발표한 2023년 4월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주택절도, 중절도, 자동차절도 등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주요 7대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9,981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욕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지역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주요 범죄 건수가 246건을 기록해 217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3.36%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올드브리지에 있는 제안군인 공원숲에 500파운드 이상의 파스타가 버려져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인근 수로에는 고장난 텔레비전과 침실 가구, 건축 자재 등도 버려지는 등 불법 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도심 내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 전용 구간인 로딩존 확대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딩존 신설 민원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로딩존에 주차한 차량 신고를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강화 차원도 고려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남부 몰투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5살의 남성으로 먼저 어머니와 할머니를 총격 살해한 뒤 맥도날드 매장으로 가 41살의 여직원을 살해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12주 이상 임신의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 상관 등을 제외하고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민주당계 주지사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미국 내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에더럴과 리탈린 등 중추신경계 흥분제를 구매 및 오남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은행 예금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걱정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48%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1년의 은행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많은 미국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 선물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설문응답자의 무려 57%가 선물 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